오 카카 무작위의 희귀규모를 획득합니다 순무 생강과 함께라면 최고죠 응, 덱씨 까까 찐까까다 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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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 아니 왜 양식 카카 199골드 카카 소각무 황금우상 의심 컷 아, 벨리트 어깨 잡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뭐가 제일 세지? 1,000원으로 300골드 잃을 거 99골드 잃었으니 이득 아닐까? 카크 하나 더 조각모음 제거 석상 제거 이럴수가 섬탑의 아이돌 디펙트를 죽일 셈인가 변실 지배 이제부터 나 디펙트 된 변실을 지배한다 그냥 카카만 남기자 부서지넷 제거 에반드 아 죽어 기회가 나오나 안 나오나 이거 몇 데미지 딴딴딴딴딴딴딴딴 26댐인가 맞네 댕기 선탑 반복 대인기격도를 해봤대 프리즘을 들여다보라 그러면 남은 외세들이 널 반길 것이다 음 음 프리즘의 외세네에게 맞나? 5은 첨탑 위대한 첨탑 수비 5장 제거 5장이 없어요 선생님 이수비 원래 4장이잖아 근데 융합 숭배 단투 박치기 헬로월드 긁어내기 변성 위압 천신 이때 아니면 언제 키워보겠어요 커생충 한장 숭 숭겠는데 배러사이트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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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생충단 중과로 캠 끄기 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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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드 프라이드 리팩트 내 꼬로노미콘 3개 추가해요 저주값도 얹어듭니다 와 낭낭하게 넣었습니다 진화는 흥 욱척 어라 왜 눈물이 어라 왜 눈물이 완타완타 상점 주인이 왜 여기서 재구성불 플러스 소빛불 일제사격불 일제사격 여기 소금 간 좀 더 해주세요 여기 소금 간 좀 더 해주세요 아론 뭐지? 아론 소르트 일제사격 일제사격 지한 절 19 18 19 20 19 12 옮겼습니다. 어? 도적이다. 자베 상자. 마이크를 받칠테니 캠을 주세요. 자자 3회 추가! 아니 어쩌라는 거야. 자자 3회 추가! C.. 다들 C를 쓰고 있어. 현실집에 소금건무 겁나 쎄네. 앗. 벽돌게임기. 엄마야. 개혼란 플러스 5장에 파괴 플러스 5장. 아이, 보안감사합니다. 카드 다 스킵합니다. 그럴까? 어혈 개꿀각이었는데? 캠 키고, 마이크 끄고, 뻐끔거려주세요. 다음 카드 보상 먹을 때, 뭐가 나오든 두 번째에 있는 카드 먹어주세요. 기색키도 슬라임마냥 캡쳐해서 옆에 하나 붙여주세요. 슬라임마냥 캡쳐해서 옆에 하나 붙여주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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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bureau 사이anya 허전환itted. 알 quieres 한단으로 determine 으영 뱅 2단 daí 서케우의 눈으로 밀어주세요. 룬 들어가는 거 원하는 대로 12개 추가해주세요. 엄마야. 룬 들어가는 거 원하는 대로 12개 추가해주세요. 아 동선2651님 12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룬 들어가는 거? 룬큐브 5개 9개 룬피 3개 더 뭐 어떻게 됨? 룬 대혼란 이게 대혼란이지 보통 3장 부정에 막힘근데 아니 왜 안막혀 저 지워야된다 2번집기 아까 뭐뭐뭐 나왔었지 운명가르기 기사회생 플러스 추가 통스텐막대 추가 통스텐막대 드로우 못봄 드로우 못봄 디펙트컷 완완완 약간 컵헤드 같아 컵헤드 DLC 나온다 나온다 하면서 언제 나옴 아이스크림 실크송 같은 존재인가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디스크 으압 담벼록 담벼록 네크로노미콘 지거 네크로노미콘 지거 레세님 영정사진도 유물칸에 떼어 주십시오 이야 감독같네 힘없진 파란 맛이 빨간 맛의 가방과 초록 맛의 뒤로 매고 등반을 시작했어요 한개 밖에 안돼요 앗 빨간 맛의 가방과 초록 맛의 가방 무슨 말이야 가방 두개 넣으라고요? 머미빠이다 한대 가방이랑 뱀반지라고? 돈 30원 기부하기 그러죠 헤헤헤 골드 고마워 나 골드가 좋아 한 명당 10원씩 먹겠네 이자가 우리한테 골드를 다 넘겼어 정말 순진한 친구야 그치? 정말 멍청한 놈이야 30원으로서 이렇게 기뻐하네 옆으로 180동가 위로 180동가 엄마야 대기 너무 많네요 저는 순한대기 좋아요 대기서 40장 제거 40장 언제 지우지? 아 연인님님 사마노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싹 다 지우고 12장 넣는게 낫겠다 30원 추가 30원 추가 12잔을 남기고 다 지우자 양념용 생강 추가 이게 앞에 있어가지고 가리는구나 12장 골라 보자 12장 고르기도 어렵네 중가로가 중성마녀 같으니 성대모사하기 오래전부터 당신같은 남자를 기다려왔다구 정말로? 아닌데 이거 아닌데 누구였지? 중성마녀가 아 그 걔네 둘이 마 마 마카오였나? 이름이 뭐지? 근데 걔네 대사 잘 모르는데 얘 인생이란 늘 마음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그래서 인생이 더 재밌는 거 아니겠어? 얘 언제 다 지우지? 진짜 12장 남기고 다시 넣자 슬더슬 아이언클래스 사일런스 디펙터 위쳐 슬더슬 아이언클래스 사일런스 디펙터 위쳐 정신공격 정신공격 또 뭐지? 냉정함 사실 집에 건물 건물 아괴 대혼란 오 너 아직도 있어? 대단원 대단원 흡흡 30원에 기뻐하는 인노산들 우와 뭐야 이거 누군가 이미 추가했습니다 첫 번째 구체 슬롯에 투나 추가 첫 번째 구체 슬롯에 투나 추가 투나 추가 근데 님들 지금 보니까 이트 이벤트 끝난 것 같은데 아닌가 내 잘못 봤나 안 올라가네 내 아이팟 내 아이팟 방세 바꾸자 사색 1장 추가 사색 1장 추가 사색 1장 추가 가방에 있는 룬반구 구체 마지막 칸으로 옮겨줄 수 있나요? 근데 또 유물수가 될 텐데 오우야 비트 주세요 잠깐만 제 마지막 칸이었다구요? 마지막 칸 캠 때문에 안보이네 산성비 화복 3장씩 유성타격 미티어 스트라이크 대혼란 숟가락 재구성 7장 아이팟의 조율을 표하기 위해 엑스코스트 카드 아무거나 추가 아이팟의 조율을 표하기 위해 엑스코스트 카드 아무거나 추가 엑스코스트 카드 그럼 엑스케미컬도 추가 받는 중과로 제거 두 분 찰싹 달라붙으셔서는 완전 탈사의 커플이네요 뽀뽀쭉 한번 해주세요 입술각치기 케미컬 땅몸 오플갱어 삭제했네 잊지도 않은 유물을 어째서 눈물이 뭔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기분 이제 보니 가지가 없네요 가지 추가 대단원 썼다 룬 12면체 구체 슬롯 오른쪽부터 5개 배치 아이고 감사합니다 룬 12면체 구체 슬롯 오른쪽부터 5개 배치 뭐야 이게 부적 다 지우고 남은건 두부인형 두부인형 두부술 원시고드 디펙트 진짜 두부인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원문에 어 익사리 감사합니다 우울 도네 재구성 쓰는게 더 세지 않았을까 머절할수도 있습니다 와 정밀 사기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쓰자 기념 꺄 카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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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욱 카켱 제구성 왜케 많아 엄마야 그겟 나 종부제외 전부 지워주셨으면 올렉 10개 추가 엄마야 아이 감사합니다 양쪽으로 뭐야 헐핵 헐핵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택 리무브 올 택 애드 글레이드 댄스 칼춤추는 디펙트 모두를 위안하나 부탁드립니다 모위하 원폴 와우 풀충전 여름에 인기있는 디펙트 여름에 인기있는 디펙트 네크로미 제거 와우 와우 님두세접시 접시 숟가락제거 데비 데비 데비야말로 슬더스 쓰레이카드 월드컵 아지제거 아지제거 음? 따지않았어? 안했네? 이펙트 안접시 핸총 뭐야 어? 나 안들어가 병폭제거 병폭제거 현실지배 플러스 추가 병폭추가 현실지배 플러스 콜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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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폭제거 공폭제거 공기올려 퍼러스 추가로 추가 enn 아 천원이잖아 잠깐만 중과로 3개 추가 감사합니다 카드가 없는 데스 아드 플러스 한 장 추가 오행이가 내 머리 위에 중과로 3개 추가 이거 아까 나왔던 거죠 50% 수학적으로 어려우니까 눈대중으로 하자 이거 이게 2배인가 어떻게 되지 이 반인가 이게 2배인가 이건 3배잖아 아니 수학적으로 어렵다 엘로월드 추가 덱의 카드 한 장 제거하고 진행을 눌러 한층 올라가 한 장 제거하기 아드 지워야겠다 아드 지워야겠다 엘로월드에 모든 걸 건다 중트리오 엘로월드 안 하면 2살을 잡을 수 있다 없다 엘로월드 안 하면 2살을 잡을 수 있다 없다 데이터 디스크 엘리 퍼스 데이터 디스크 디스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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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서브 변양 나왔다 으아 으아 하하하 어 트럼이 뭐지 뭐라고 읽는거야 크클럼시 잔금던지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서퍼리머를 먹여살립니다 일제사 캘리 캘리 삭제 캘리 쓴 적도 없는데 한편도 빛을 본적이 없는 엘리퍼스 그 위치에도 중관우 하나 추가 중추 이 전투 끝나고 대게 현실 지배 추가 현실 지배 어 넌 지금 실수를 저질렀다 죽어라 오마에 와 모 신데이루 나니 옙 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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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펙트는 돈을 얻데이다가 들고다니는 걸까 규칙 준수 규칙 준수 규칙을 준수하십쇼 세 장 두 개 세 장 두 개 으아 퍼지 편향이다 세 장 두 개면 카드가 없겠는데 딸기 조창 닌닌 닌닌 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 까까까까까까까 번에 두 표 있을 때는 세 장 쓰자고 해서 온다 까까 모모 금색을 그냥 쓰는게 맞겠구나 세 장 산막 첫 포스 1 턴에서 핸드 리무브 올하고 가재의 모든 걸 맡기기 그거 100% 까먹을 것 같은데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수용의 포션 똥수용 세장 넣어 달라고 그랬지 세장단 너무 세다 순수 아로마 늑숙 세장 소설주머니 가시? 가시 몇개? 4개? 아니 요청을 똑바로 하세요 내 뭐 내 어떻게 알아 세장이 안 멋진데 어쩌라고 똥분열이다 공사 옥시리 이벤트 복이 있었지 옥시리 이벤트 스튜머니 300골드 그럼 미션 투신다고 세장 2개 투자 세장 2개 300골드 타락이 없네요. 타락 플러스 투자 빠락 폭시리 그러면 다섯 번인가 세 장 두 개. 폭시리 다섯 개 잘못 눌렀다 세 장 두 개랑 그렇지만 아직 없으면 진행이 안될텐데 오늘은 내 친애하는 애완견 복시리의 복수를 하는 날이다 어 진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품 남았네 엠티 능숙 엘로월드 순수 회도 정품까지 폭풍 정품까지 추가 가지 추가 어 잠깐만 가지 하나 제거 아니었어 하나 제거 하나 추가 추가 서순했지만 결과는 똑같다 희생충 열정 희생충 열정 희생충 열정 희생충 열정 다시 들어온 거 아닌가 세 장 하나 둘 셋 셋 셋 셋 셋 다섯 하나 둘 셋 넷 이러면 다섯 개 그리고 이벤트 복실이 뭐지 그 복실 이름 아시는 분 오복실 하 당신을 사랑해요 제 고백을 받아주세요 덜렁 한원짜리 내 마음 천원이야 아 사랑합니다 망고 3개 추가 이벤트 헌원의 사나이 이거와 마치 멈춰라! 한 기사가 거대한 창으로 힘차게 당신에게 멈추라는 몸짓을 합니다. 오늘은 나의 종이하는 애완견 복실이를 살해한 놈에게 복수를 해야 하는 날이다. 그때까지 넌 못 지나간다. 누가 승리를 거머쥘지 골드를 걸어보는 것이었던가? 무조건 역배지. 아! 1패! 아 역배야! 2패! 아 역배로 따서 갚은! 3패! 아 이제 따서 갚! 4패! 정배! 오늘의 교부는 정배를 하자. 영정들. 역정들. 옥도죽고. 다 따셨으면 이제 갚으셔야죠. 3부 골드 제거. 내 골드. 근데 따지도 못했어요. 이러다 다 죽어. 왜 쎄. 미라손.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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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슨 런. 왜 쎄. 왜 쎄. 왜 쎄요. 으하하하하하. 재구성. 쎄. 똥. 하하하하하하. 복음. 어? 이거 진짜 과학 아니야? 아 나 이제 신기하다. 이제 그냥 농담이 아닌 것 같아. 아 일반 유물. 종류 그렇게 많은데 어떡해. 대기 없는 곤란한 상황을 해결해줄 불격 500당 추가. 빨리 누가 지우기 전에 빨리 가서 써야겠다. 골드 300 추가하고 복공성 할 때까지. 골드 300 추가하고. 복공성 할 때까지. 복수리 복수하고. 남은 개수만큼 의심 추가. 불격은 불에 처버렸습니다. 공격. 그래도 한 번은 썼다. 아니 2명. 2명이 바로 달라붙는 거 봐. 바로 철벽 수기. 그래도 한 번은 썼잖아. 와우. 내 눈. 혹복성 할 때까지 복수하고 남은 개수만큼 의심 추가 네크로노미콘 두 개 추가 후 부적 추가 허순주의 네크로노미콘 두 개 추가 후 오마머리 추가 이벤트 엄마야 와우 알론님 저 오늘 생일이에요 완벽한 하루가 되게 완벽한 타격식당 넣어주세요 아이고 변수판수님 만억 원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선물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아이고 생일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완타 열 개 추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적 지우고 네크로노미조주만 두 장 추가 부적 지우고 네크로노미커즈 두 개 복복 성 일단 복복실 1스택 폭복성 그러면은 의심 두 개 복실이 복수 드디어 성공했어 일킬 육베스 영어신 못매요 조금 더 완벽한 하루가 되기 위해 완타 플러스 식당 박수 완완... 아 이제 완타 몇 들이야? 88들? 완타 엄청 쎄전... 아... 센촉이구나... 숟가락 진화는 상태 이상 뽑을 일 없을 거라서... 쓸모 없을 것 같다... 와... 완타 겟쎄... 눈알 뒤... 누가 이렇게 힘을 많이 줘... 무브인형... 파이엔드 파이어? 핀드? 킨드 파이어? 한 턴 봐주자... 스트라이크 더미! 완벽한 타격용 인형... ... 아! 까 막았다... 아까... 뭐였지...? 핸드 리무브 올 하고 가지에... 모든 걸 맡기기... 룰룰룰룰룰 룰룰룰룰룰룰 룰룰룰룰 룰룰룰룰 룰룰룰 합하기 스택 대박났네 안그맣는데 이사람 왜 룬 12면체 선인이 되어 있나요 그런데 룬 12면체가 뭐죠 아 왜 눈물을 왜 룬 무리? 어째서 룬 무리 지나치게 강해진 디베크 즐거운 쇼핑시간 따방? 병번개? 요거 쓰자 룬 12면체가 그리우니까 룬 6면체 2개 추가 룬 6면체? 룬 6면체? 룬 6면체? 룬 6면체? 룬 6면체? 즐길 만큼 즐겼으니 3장 10개 추가 3장 10개 추가 룬 6면체? 룬 6면체? 룬 6면체? 3장에 갈게 1 2 3 5 5 6 7 8 9 10 그 다음에 저주 빼고 다시우고 남으면 타격용 인형 저주가 4개니까 다 지우고 여기에다가 아 완타도 살리는 거라고요? 완타 몇 장 있었지? 완타 몇 장 있었는지 까먹었는데 3장 눈설미가 좋으시군요 눈설미가 좋으시군요 그러면 4개 추가하는게 맞겠지 그러면 4개 추가하는게 맞겠지 3장 2개 추가하고 아드 플러스 1장 추가 아드 3장 3장이 먼저니까 아드는 추가하는게 맞겠지 왕 불편하네요 빨리 채워넣어주세요 빨리 채워넣어주세요 빨리 채워넣어주세요 부채를 술로 부채를 채우려면 카드가 필요하니까 신용카드 가자 심장 장방 아 카드사자 소멸 카드 소멸 카드 디펙트 자리 바꿔서 디펙트 자리 바꿔서 아이스 아이스 저거 뭐라그러야돼 저거 나 석효과 때문에 스냅 마지막 신장과의 전투 ymns 프라이드 스페킨을 가지고 이마세용 아 어 프라이드 안먹은지 오래됐다 난 양념파야 매구성 난 불가 오참 천원에 후라이드파로 천원이면 치킨 목사먹는데 개구드 개구드 다 개구드 뭐야? 천원. 가지 하나 지워드림. 근데 지금 지우면 적용되나? 이거 보니까 옛날에 바람의 날아올듯. 번개 맞은 나뭇가지로 칼 만드는 거 있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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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당뇨. 찐. 와 메아리 어지러움. 야. 일제사격 개쩐다잉 헐 일제사격 도망쳐 인급탈출 인급탈출 영불 버그 걸리지 않을까 라크 블러드가 아니야 그러면은 뭐였지 블랙블러드 왜 검은피가 아니라 어두운피일까 비펙터의 공격에 맞아죽는 신용을 하는 중과로 추가 아까 심장 크기로 키워달라고 했었는데 총 맞는 연기 저주 저주 백의 저주가 다섯 장 있습니다 끝 잘 찾다 두둥탁 험팍의 골칫거리 추가 룬시비며 채지원시 분신술 해제 옹 옹 옹 옹 옹 옹 닌닌 국무원 경험치 바다 치워야겠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